현대차 BMW 코리아 등이 수입, 제작, 판매한 차종에서 안전띠 불량 등의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진행합니다. 국토부는 현대차 코나, BMW ix3m 등 총 27개 차종 8,875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현대차의 트럭 파비스 3,353대는 비상자동 제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후 차량이 가속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코나 차종 2,323대는 좌석 안전띠 버클의 제조 불량 등으로 버클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 밖에 아반떼 N 181대와 BMW 코리아에서 판매한 ix3m 등에서도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습니다.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 판매사의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, 이미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리콜 대상 차량 Riv чем 쓰지 금지 이주 미션 리콜 대상